미누야, 이거 이 정도면 됐어? 네, 이제 될 것 같아요. 누나 지금 가서 정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? 어. 제가 할게요, 제가 할게요. 야, 어이. 제일 됐어요? 어디, 어디. 정우한테 가면 돼요. 뭐, 뭐 해주면, 뭐 하면 돼요? 저희 다 켜야 되는데 엄청 뜨거워요. 어, 이게 뜯어? 왜 이렇게 이번에 결승전이라고 이렇게 손이 많이 나오는 걸 했나? 와, 여기 진짜 대박이다. 와, 땀난다, 야. 야, 진짜. 한 번 맞추면 돼요. 인수야, 새우 얼마나 남았어? 더워 있어. 오케이. 어떡해. 아니야, 할 수 있어요. 네가 반만 하면 내가 이걸 이렇게, 내가 다 할게. 이제 더 넣어라. 더 넣어야 돼, 여기 없어. 어우, 나은이 다 생기는 거야. 나은이 형은 리더가 됐습니다, 어느 순간. 이거 말고 또 할 거 없어? 이거 세 명 붙어도 돼, 여기? 지금 육수가 끓여야 돼서. 이거만 하면 되는 거야, 이거랑. 육수 넣고, 닭살 넣고, 야채 넣고. 잠깐만, 야, 한 명 저기 해. 그래, 우리 둘이. 할 수 있어. 어? 아, 이길 수 있겠다. 어, 당연하지. 내가 그냥 얻어줬으니까 이길 거야. 즐거움은 끝이 없다. 티비엔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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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